IT 서비스 업체 LGCNS가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LGCNS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연말까지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은 지역화폐 서비스와 모바일 인증, 문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LGCNS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타사 블록체인 시스템과 저장된 데이터를 연동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